대금엔 정성호 경말금 다섯째 임신했어요 출산왕 김지선 4명을 넘는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성호 경말금 다섯째 임신 군왕 변기잡고 울면서도 행복 다섯째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더글러스 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내 남편이다 개그맨 정성호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1974년 4월 27생으로 48세이며 학력은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전문학사입니다 1998년 mbc 공채 9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경말금 자녀 2남 2녀 현재는 다섯째 임신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그맨이며 과거 mbc 소속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뒤 snl 코리아 크루그로 이름을 날렸죠 대한민국의 성대모사 최강자 중 한 명인데요 성대모사 대상자가 특정인 몇 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다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 특기입니다 더군다나 현지의 지능형이라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흉내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인간 복사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대모사 자체로만 보면 안윤상같이 내고 있는 실력자가 상당히 많으나 정성호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흉내 낼 수 있다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훨씬 각광받고 있죠 실제로 안윤상의 경우 비슷한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성호는 영상으로 표정까지 따라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분장까지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대모사가 완성됩니다 1998년 mbc 개그맨 공채 9기로 데뷔했으며 동기로는 고정호 박용화 이칠선 강우석이 있는데 9기 중에서 유일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호의 성대 모사와 연기 중 줄줄 흘러나오는 땀과 김주연의 열낮 짬뽕 나와 이를 받아치는 정성호의 몇 그릇 정말 짬뽕 나겠다라는 유행어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주연화 이후에는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놓지도 못했죠 여기서 이혁재가 내 후배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안습 인생을 개그로 손보이기도 했습니다 조혜련의 골룸 분장으로 유명한 코미디 하우스 2004년 1월 10일 방영분에서 끝부분에 레골라스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mbc 코미디언 중에서는 원채 성대모사로 유명했는데요 살짝 과장을 못해 mbc에서는 최병수 이후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내세우곤 했죠 그래서 tv방송은 뜸해도 라디오에서는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mbc 표준 fm 강석 김여영의 싱글봉글쇼에 나와 여러 사람들의 성대모사를 소화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김명민이 맡은 강마일을 주력으로 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mbc의 웃고 또 웃고에서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한 나도 가수다에서 임재범의 성대모사를 한 정재범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나는 가수다에서 매니저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꿈수다의 패러디인 나는 하수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코스프리한 박근혜를 선보였죠 오히려 snl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패러디한 김민규가 정성호보다 키가 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성대모사의 달인답게 박근혜의 말투뿐만 아니라 옷차림, 자세, 표정까지 그럴싸하게 해보이면서 슬슬 히트칠 조짐을 보였죠 그리고 박근혜 캐릭터로 2012년에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2012년 snl 코리아 시즌2부터 크루로 참여하면서 박근혜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죠 여담으로 강석 김여행의 싱글벙글쇼에서는 김미진이 박근혜 성대모사를 했으며 비록 snl에서 여의도 텔레토비에서는 김슬기가 이 포지션이긴 했지만 여의도 텔레토비 외의 스케치에서는 정성호의 박근혜 캐릭터를 주로 내세웁니다 정성호 경말금 다섯째 임신에 폭풍내조 입도 탈까봐 바짝 긴장 성경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개그맨 정성호가 아내 경말금의 다섯째 임신에 폭풍내조를 선보였습니다 경말금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도 탈까봐 바짝 긴장하신 정성호님 목소리만 들어도 방어태세 들어오셔서 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 여러 장을 게재했죠 경말금은 말수를 줄이고 원하는 걸 빨리 대령에 주셔야 한다며 아빠들이여 아내의 목소리 톤에 주의하라며 오빠 일찍 와 오빠 없으면 심심해 귀엽고 고마워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정성호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세팅하는 등 아내를 위해 지극 정성인 모습입니다 경말금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랑 넘치는 사이를 보여줬죠 누리꾼들은 아내 사랑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지 입도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만 너무 예뻐요 입도 많이 심하세요 조금만 더 파이팅 등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경말금은 누워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다섯째를 가진 경말금은 이날 다른 기시물을 통해 임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태동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마음껏 수영하고 발차게 해도 괜찮아 갑자기 가장 힘들었던 갈비뼈 압박이 생각난다며 변기 잡고 엉엉 울면서도 행복해서 너무 좋아하며 힘들지만 행복한 임신 상태임을 알렸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임신 자체가 너무 힘든 일 다섯째라니 존경합니다 저희 두 아이들 임신했을 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입도사 멈추어다오 한편 정성원은 2009년 9살 전하 경말금과 결혼해 딸 정수와 정수의 아들 정수현 정재범 4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만에 태명이 히어로인 다섯째 임신 소식을 알려 큰 축가를 받았죠 에피소드 1 신영이 메가 공무원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하는 정인현 강사입니다 에피소드 2 오랜 무명생활을 겪었던지라 개그맨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방송 관계자에게 오랫동안 나와서 안 뜬 것은 시청자들이 안 좋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무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선배인 박명수에게 전기도 끊기고 가수도 끊길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울리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박명수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500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이 버텨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정신 차리라는 듯한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정성호는 이후 아예 방송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후 주연아를 히트시켰습니다 그래서 박명수를 아주 특별한 멘토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다만 개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성대 모세가 아닌 자기 목소리로 웃기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요 정성호의 사실상 첫 히트코너인 주연아도 한석규의 목소리를 따라한 것이죠 에피소드 3 개그맨 홍기훈에게 얼차료를 받을 때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랑떠러지에서 굴러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물론 곧바로 들키고 다시 기합을 받았죠 사실 홍기훈은 다일질인데다가 파괴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은데 후에 자신의 애인이었던 이 아인을 끔찍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사실상 연예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에피소드 4 사남매의 아버지인데요 첫째와 둘째는 딸, 셋째와 넷째는 아들입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이름을 임재범의 이름을 빌어 아예 정재범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SBS에 자기야 백년손님에 출연하였습니다 깐적거림과 눈치 없는 행동으로 장모를 힘들게 했는데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장모님이 도망가신 적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죠 손주가 백일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계속 손주가 태어나 백일이 자주 오니까 화가 나셨던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몰카로 장모에게 다섯째가 생겼다고 한 적이 있는데 장모님이 사회에 고생한다며 상을 차려주려다 진심으로 정석하며 들어 누웠다고 하죠 빠르게 전화해서 조심하지 않고 왜 그랬냐며 다그쳤던 건 보너스입니다 에피소드 5 맘마미아의 어머니와 같이 출연했을 때 얘기하기로는 학창시절 의외로 엄친화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방송에서 정성호 어머니는 중학교 때까지 정교 1등을 했다 상장으로 장판을 깔 정도였다며 개그맨은 절대로 하기 싫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피소드 6 심각한 구두사라고 합니다 정성호 부인은 방송에서 마트에 가면 두부 두모가 한 팩이고 콩나물이나 우유가 붙어있다 사는 건 좋은데 꼭 직원들을 찾아가서 하나 더 붙여달라고 한다 어차피 다른데 하나 더 붙일 거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여달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9월 18일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39차 경인에서 인생 한방 볼링맨이라 나와 여보시게 노래나 하시게와 한명색의 노란샤스의 사나이를 부른 뒤 넥스트에 나라라 병아리를 부리면서 정체를 밝혔죠 인간 복사기라는 별명을 가진 그답게 서경석 임창정 임재범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노래를 위해 판정단 모두를 초토화시켰으며 그의 개그실력은 물론 예상치 못한 노래실력을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고 나온 바지가 달라붙어 왜 자신이 사남의 아빠인지 증명했죠 정성호 경말금님의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스 role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천열의 자리 Civil Rights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집